힘들었지? 맛있는 거 먹자 자기는 가만히 있어 통나물은? 통나물은? 통마늘 스테이크 하나 라즈베리 소스에 찍어 맛있지? 어쨌든 영화티켓을 가져오면 꼭자 꼭자 икс 우리 영화부터 던져보자 마늘을 으깨라니까요 그렇지 저 저 보세요 잘한다 마늘은 으깨는 걸로 정한 겁니다 마늘은 으깨는 거죠 마늘을 잘 으깨면 야친 Lao 진 robot 아웃백 다 cuenta 아웃백 유아 스테이크 아웃백 아웃백 아웃독에서 기다릴게요.